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. 오늘은 소머리국밥 한그릇 먹고 왔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,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소머리국밥을 먹으러 간 것은 서울 종로서촌 통인시장에 위치해 있는 인왕식당입니다. 인왕식당은 수요미식회 등 여러 방송에도 나왔던 소머리국밥 맛집인데요. 통인시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찾기도 쉽습니다. 주차는 따로 어디 할 데 없구요. 메뉴 포장도 되는데 2인분 이상은 포장도 됩니다.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.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고 좁은 편이구요. 메뉴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. 하여튼 이곳은 이 소머리국밥이 제일 유명한 곳이고 또 제육볶음도 의외로 많이들 먹는 것 같습니다.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고 이 세계 챔피언 권투선수 분 사진이랑 사인도 이렇게 있네요. 그리고 테이블에 있을 것 다 있구요. 자리에 앉으면 물도 바로 가져다 주시더라구요. 저는 이 소머리국밥이랑 닭곰탕을 주문하였습니다. 기본 반찬이 먼저 바로 세팅이 됩니다. 부추김침은 이 국밥에 넣어서 나중에 같이 드시면 되구요. 그리고 특히 이 오징어젓갈 이 집 오징어젓갈 맛있더라구요. 그리고 이 배추김치도 맛이 좋았고 이 갓이 나오는 깍두기도 맛이 꽤 좋았습니다. 갓, 당근 그런 맛이더라구요. 그리고 저희 먼저 제가 선택한 소머리국밥부터 보겠습니다. 소머리국밥 위난식당은 이 소머리국밥으로 좀 잘 알려진 곳인데요. 육수부터 맛을 봤는데 상당히 정직하게 끓여낸 그런 사골 육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따로 조미료나 그런건 들어가지 않고 국물이 엄청 진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구요. 이 후추 약간 뿌려주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준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. 소금도 이 굵은 소금을 사용하는 곳이더라구요. 이 소머리국밥에 보니까 고기는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고 간을 보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구요. 소머리국밥답답게 이 소머리쪽 고기 제대로 들어가 있고 이 먹기 전에 부추도 적당히 넣어서 잘 섞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밥을 몽땅 말아서 먹거나 그냥 드셔도 되는데요. 저는 그냥 공기밥을 몽땅 말아서 열심히 먹어줬습니다. 국밥은 이렇게 그냥 밥 말아서 먹는게 제일 맛있더라구요. 이날 인하식당에서 소머리국밥을 처음으로 제가 먹어봤는데요. 엄청 진하게 맛있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대개 이런 국밥이면은 되게 정직하게 먹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판매를 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머릿고기 이 부위는 되게 쫄깃쫄깃하니 식감이 되게 서걱하는 이 식감이 되게 좋았구요. 고기쪽도 나름 엄청 많이 부드러운 건 아니었지만 어 되게 맛있게 좀 먹을 수 있었고 좀 먹다보면은 어느 순간 좀 소주 한잔 생각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. 이 오징어젓갈이랑 국밥이랑 같이 먹는 것도 되게 맛있고 좋았습니다. 저는 이렇게 소머리국밥을 주문해서 먹었고 또 다른 친구는 닭곰탕을 주문하였습니다. 닭곰탕도 소머리국밥이랑 거의 같은 육수에 거의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상당히 처음에는 팔팔 끓여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좀 식혀서 먹어야 했습니다. 이 닭곰탕도 소머리국밥과 똑같이 뭐 부추 넣고 부추 약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준 다음에 드시면 되는데요. 닭곰탕에도 닭고기가 꽤 넉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. 닭곰탕 먹는 친구도 닭곰탕 무난하게 맛있다면서 잘 먹더라구요. 이날 이제 사무실 근처에 있어서 처음으로 방문해 본 이난식 식당이었는데요. 생각만큼 되게 정직하고 깔끔한 맛의 소머리국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방송에 소개된 곳인데 생각보다 내부는 되게 좁아서 깜짝 놀랐구요. 하여튼 그 사장님 되게 친절해서 좋았고 아무것도 되게 순수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소머리국밥 한 그릇 되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이난식당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